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춘천 불교계가 봉축 점등 법요식을 봉행하며 세상의 화합과 평화를 서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봉축탑 점등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봉축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봉축 행사 활성화에 써달라며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에 지원금 5천만 원을 전했습니다. 사찰과 환경단체들이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 일대에서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녹색불자 실천 캠페인을 펼치고 환경 5개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면서 참수리 등에 함께 불을 밝혔습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선 명상으로 경찰관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에 더욱 전력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용맹하고 날렵한 경찰의 상징 참수리. 무궁화 대신 법륜이 새겨진 보리수입을 물고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참수리 등이 불밝혀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아기 부처님에게 꽃과 관보리식을 올리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렸습니다. 진우스님은 경찰관들이 국민을 보듬는 것은 불보살의 자비행과 다름없다며 자리를 함께한 경찰 간부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추권했습니다. 이어 부처는 마음을 깨치는 것이고 이는 한 점의 괴로움도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특히 경찰관들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선 명상으로 마음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범죄인들이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질서를 지키려면 내부터 우선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평화로워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법대로 하면 돼. 질서대로 하면 돼. 그게 보살행이야.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의 사명을 강조하며 선 명상으로 우리 사회를 밝히는 한국불교의 발걸음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고 대중을 마음의 평화, 행복의 길로 이끄는 데 힘쓰고 계십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는 선 명상의 대중화와 전법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원력을 쏟고 계시며 법회에는 경찰청 경승실장인 다마 원명 스님과 사무총장 남전 스님, 경승효신 스님, 김봉식 경찰청 본청 불교회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과 경승실을 후원해온 조계사 사부대중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우리 사이를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되어 행복한 세상,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정체가 실현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이 부처님 오신 날까지 참수리, 봉축 등을 더욱 환하게 불밝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청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춘천불교사합연합회가 봉축점등 법요식을 봉행하며 화합과 평화를 서원했습니다. 참석한 4부대 중은 부처님 가피와 불자들의 원력으로 춘천을 자비와 배려가 넘치는 현실 정토를 읽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춘천 DBS 이석종 기자입니다. 춘천불교사합연합회는 21일 저녁 회장 밀본스님과 수석부회장 월중스님 등 연합회 스님들과 각 사함 신도 등 4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점등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에는 김진태 도지사와 육동환 춘천시장, 한기호 허영 국회의원, 신경호 도교육감, 김진호 시의회 의장 등 내빈이 동참해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봉축했습니다. 사함연합회장 밀본스님은 많은 시민들이 아픔을 호소하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있다며 부처님 가르침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각자의 이기적인 욕망을 억제하거나 버리고 가진 것을 나누어주며 상대를 존중하여 서로 대립이 없는 마음을 가져 희망과 행복을 서로 나누는 현실정토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김진태 지사와 육동환 시장도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강원도와 춘천이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스님들의 이 원령으로 부처님의 가피로 정말 마음의 평화 행복한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비우고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는 노력을 이 시장도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춘천이 부처님 오신 날에 그날 작은 극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춘천 사합연합회 봉축점등법회식에 동참한 4부대중은 봄을 제77호 춘천 7층석탑에 불을 밝히고 탑돌이를 하며 부처님 가피로 온누리가 평화롭고 모든 생명이 행복한 불국정토를 일궈 가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봉축탑 점등식 등 다채로운 봉축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봉축탑과 거리를 수놓은 연등이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전국을 환하게 밝히고 서울 도심에서는 전통 등 전시 행사도 마련돼 봉축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국 각 지역의 스님과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봉축법회와 봉축탑 점등식을 열고 봉축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 봉축탑 점등에 이어 청주불교연합회가 지난 20일 청주시 사직동 분수대 앞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하고 올해 봉축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과 청주불교연합회 회장 가견 스님, 태고종 충북 교구 종무원장 도성 스님, 김영환 충북 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참석해 봉축탑에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도민의 안녕과 시민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서 온 세상이 마음의 평화를 얻어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늘 모두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문국이 전역으로 다 이게 부침의 불심의 한기가 다 퍼질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문국이 다 잘 돼서 서로 화합되는 대한문국이 하나가 되는 대한문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언하고 또 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불교사합연합회는 지난 19일 조계종 호계원장 도광스님과 사합연합회장 도봉스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 탄천 야탑 10교 수변 산책로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연합회는 점등식과 함께 탄천에 유등을 띄웠고 다양한 장엄등을 내일까지 전시합니다. 천태종의 수도권 포교 중심도량인 관문사는 지난 20일 대불보전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경례에 마련된 봉축연등의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덕수스님을 비롯한 종단스님들과 신동욱 국회의원 당선인 윤성희 전 동국대 총장, 지자체 관계자 등은 점등 버튼을 눌러 관문사와 인근 지역을 장엄한 5천여 개의 등의 불을 밝혔습니다. 관문사에서 5천여 등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부처님의 환한 자비가 발현하여 사회로 국가로 파도처럼 퍼져나가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5천만 개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천태종 관문사 경례의 봉축 등은 오는 5월 15일 부처님 오신날까지 밤하늘을 밝히며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도 지난 21일 봉축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점등법회에는 광명사 주지 춘광스님과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스님, 삼광사 주지 영재스님, 금정불교연합회장 동함스님,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오색연등의 불을 밝혔습니다. 전국 각 지역 불교계의 봉축탑 점등과 함께 서울 광화문과 종로거리 등 서울시내 거리연등도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날까지 도심의 밤하늘을 환하게 밝혀 봉축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전통등과 연등의 은은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립니다. 전통등 전시회는 내일부터 청계천에서 5월 2일부터는 서울 종로구 열린 송현 녹지광장에서 5월 9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각각 개막됩니다. 내일부터 조계사에서는 연등의 참가단체들의 다양한 연등이 미리 선보이고 오는 28일부터는 봉운사에서 연등의 참가단체들의 전시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bbs뉴스 정경민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대한불교진흥원이 봉축행사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어제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연등회 보존위원회에 봉축행사 지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 이한구 이사장은 오늘날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볼 때 어려움과 아픔을 나눠온 불교 정신을 오늘에 맞게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한구 이사장은 오은 국민이 수행과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켜 일상 속에서 진정한 삶의 지혜를 찾아가길 기원한다고 봉축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어제 경례 연불암 다원에서 해차 제다 헌공의식을 봉행했습니다. 통도사 유런과 강원 등 대중스님들은 이른 아침부터 차밭에 나와 해차를 수확했고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와 주지 현덕스님도 함께 울력에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수확한 차는 선별과 덕기 등의 제다 작업을 거쳐 향후 1년간 보궁헌달회와 영고제 등 각종 의식 때마다 부처님 전에 공양 올려집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 조개사 일대에서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녹색불자 실천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사찰과 환경단체가 환경 오계를 선포하며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오색 연등의 물결이 일렁이는 조개사에서 등을 만드는 데 한창입니다. 동그란 지구 모양의 등에 색칠하고 지구 환경을 살리겠다는 생활 속 실천도 새겨놨습니다. 지구에 대해서 늘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구에 살고 있다는 거. 아껴 쓰고 재활용을 잘하고 쓰레기를 덜 만드는 생활을 하면 되겠죠. 부처님의 생명 존중 가르침을 바탕으로 기후 환경을 지켜나가겠다는 일곱 가지 실천을 약속하고 지구를 지키는 실천 활동을 후원하고 참여하겠습니다. 묻 생명의 고통과 죽음을 외면했음을 참여하면서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환경 5개도 선언합니다. 불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는 수행하며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불교 연대 모임인 불교 기후 행동이 녹색 불자 실천 캠페인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생활 실천 캠페인을 환경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는 3년 전부터 불교 기후 행동과 불교 환경 연대를 중심으로 입제식이 끝난 후 조계사에서 인사동까지 지구 등 행진을 펼치면서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물진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성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치열한 경쟁과 탐욕으로 환경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면서 함부로 살아온 잘못을 참여하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불교 기후 행동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쓰지 않는 물건 나누기, 빈그릇 운동, 재활용하기 등 생명 존중과 환경 캠페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경주 불국사와 석구람이 한국 근대불교 중흥조 경허스님의 진면목을 조명하는 전산화 구축에 힘을 보탰습니다. 경주 불국사와 석구람은 어제 동국대 본관 총장실에서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에 기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달된 기금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허스님 자료집 간행연구와 인재육성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활용됩니다. 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성행스님은 경허스님의 생애와 사상, 발자취뿐 아니라 다양한 기록들을 재정비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선사들의 자료보전에 관심을 갖고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허스님은 1849년 전주에서 태어나 경기도 의왕 청계사에서 출가한 뒤 대호견성하면서 끊어진 한국불교의 선풍을 다시 일으키고 수많은 제자를 배출한 뒤 1912년 입적했습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가 어제 금강계단 보재료에서 전개대화상 범석수불스님과 갈마하사리 금곡화봉스님, 교수하사리 삼현원창스님을 증명으로 124회 보살계 수계살림을 봉행했습니다. 전개대화상 수불스님은 심지법문에서 무조건 지키기 위한 개만이 개가 아니고 혼자만 수행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개를 받는 의미가 없다며 나누고 베이프는 노력을 통해 진정한 개의 의미를 깨닫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범어사 주지 정호스님도 보살계는 출가와 재가가 함께 받고 지키는 것이라며 2차 인연공덕으로 모두가 성불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범어사 보살계 수계살림은 신라와 고려의 전통을 이어 1901년 성월스님이 금강계단을 개설하며 시작된 뒤 지금까지 매년 봉행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예천 안동지회가 국민 힐링 멘토 정목스님을 초청해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목스님은 지난 20일 경북 안동시민회관 낙동홀에서 악한 감정을 전제로 해서 사람을 대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법문을 설했습니다. 정목스님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차 안의 세계에서 벗어나 피아노로 넘어가기 위해 꼭 풀고 가야 할 과제가 악한 감정을 갖고 사람을 대하지 않는 법을 일생에 걸쳐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회는 여부련 예천 안동지회 김미자 이사장과 지도법사 보경사 주지 오경스님과 원경스님 안동불교사업연합회장 대원사 주지 도륜스님 김형동 국회의원과 경북도 의원, 안동시 의원, 회원 불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소도량 김해불인사가 지난 21일 연예계 대표적 불자인 탤런트 강부자 보광화보살을 초청해 힐링특강 세 번째 마당을 열었습니다. 강부자 보광화보살은 나의 인생 나의 부처님이라는 주제로 80여 년의 삶과 신행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아침 눈 뜨면 예불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예불 끝난 다음에 이제 신문 보고 뭐 이제 방송국에 나가고 일하러 나갈 때 딱 차에 타면은 저는 염주 돌리기 시작해요. 신묘장고 대답한 일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일 끝나고 들어와서 자기 전에 꼭 다시 한번 부처님께 기도를 하죠. 오늘도 좋은 얘기만 했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잠을 듭니다.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한 힐링특강에선 불인사 한우리 합창단의 축하 음성 공연을 시작으로 사단법인 김해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학생들의 꽃다발 전달식도 열렸습니다. 김해 불인사 주지 송산스님은 인삿말에서 화암경의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구도여행을 하듯 다양한 수행을 하는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법문을 청해되는 법연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장 기도도량 철원 심원사는 지난 21일 갑진년 봄맞이 합동천도제를 회양하고 기도 공덕의 가피를 널리 회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심원사 주지 청현스님과 전국 각지에서 동참한 4부대 중은 회양기도법회에서 연불과 기도, 경전 독송 정진을 통해 조상과 부모님들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한편 스스로의 업장을 참회해 참된 물자로서 정진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청현스님은 천도 기도를 올리는 것은 유주무주 고혼 영가들의 업을 닦아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방편이자 스스로의 업을 청정하게 해 복을 짓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지은 복을 널리 회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장도량 심원사 봄맞이 합동천도 기도법회 동참 4부대 중은 이와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국 도심에서는 봉축탑 점등과 함께 오색의 거리연등도 내걸리면서 밤 풍경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맘때면 야심한 시간 술기운을 빌려 봉축탑이나 거리연등을 훼손하는 일부 몰지각한 행태도 간혹 발생하는데요. 내 종교가 소중하다면 타인의 종교도 존중해줘야 하고 포용하지 않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거듭 곱씹어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4월 23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